자 오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자 공급 쇼크 집값 안정될까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왔죠 공급 대책이 많은 분들이 지금 대책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과연 공급 쇼크가 올까요 자 제목은 이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자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핵기적 확대방안 발표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개에요 자 공공 공공이라는 거죠 공공주도 그 다음에 대도시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그 다음에 공급 요게 이제 3대 키워드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원 수도권 61만 6천원 지방 대도시 22만원 전국 83만원 총 전국 총 83만원을 공급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역대급 공급 물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75%가 어디에 몰려있다고요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리고 그중에 38%가 서울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서울에 38% 총 83만 가구 가운데 38%가 서울에 공급이 된다면 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면요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충 주거지를 집중 개발해서 30만 6천원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12년 13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 자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사업성이 엄청 커집니다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고요 보통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인데 그 400%를 갖다가 300%를 더 높여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아파트 높이 규제도 완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이 주도를 해서 빠른 속도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LH 등 공공부문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13만 6천원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뭐 한 단계 중상형을 시켜두는지 아니면 용적률을 120%를 올려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재건축 아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곤란한 게 뭐죠? 재건축 그냥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2년 거주를 안 하면 어때요? 입지권을 안 주겠다 아파트를 안 주겠다라는 게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배제시키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또 문제가 많은데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으니까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혜택을 줄 테니 재건축도 공공이 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조금 그래도 많이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80%가 뭐라고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대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일단은 지금 마인드의 변화는 왔다 왜냐하면 임대 공급을 늘리려고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도 15에서 50%로 상향하겠다 일반 공급 30%는 추첨제로 하겠다 한마디로 길을 좀 넓게 터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재개발 동류를 낮출 듯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낮출 듯 법 개정에서 여권에서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현재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요건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하기의 요건은 전체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고 또 그 재개발에 동의한 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조합 설립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75%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5% 그런데 이미 조합이 설립이 돼 있으면 75% 동의를 받았으니까 지금 찬성한 사람들의 2분의 1, 토지 면적의 2분의 1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합 설립이 안 된 데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75% 동의를 받아야죠 4분의 3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66%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66%로 낮춰서 한마디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빨리 진행하겠다 공공재개발 빨리 빨리 진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추진을 하겠다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죠 나왔으면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왜 해필이면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모든 민간 전문가나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요 뭐예요? 민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민간 주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왜 이렇게 잡았을까? 이거는 재개발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 수요를 유입한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너무도 많이 듣던 얘기죠 투기 수요 차단 투기 수요 자 투기 수요를 유입을 해서 그 지역을 뭔가 좀 이렇게 좀 해 줘보려고 해도 이게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우려가 있어서 재정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민간 주도로 할 때는 우리 여태까지처럼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공공이 주도하는 정부 주도하에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의도로 공공재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리죠 일반 전문가들 생각도 그렇고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요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공공성이 좀 필요해요 공원도 만들고 그렇지만 재건축은 공공성이 사실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자기 동네 아파트가 자기 단지 아파트가 낡았으니까 여기를 우리끼리 해서 새 아파트를 바꾸자 이거는 공공성이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은 약간의 공공성이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공이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만 풀어주면 간단합니다 즉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규제로 묶어놨던 재개발 재건축 서울의 거의 90% 가까운 공공 물량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묶어놓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 부정 문제는 순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약간 공공성을 너무 강조를 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럼에도 저는 긍정적인 건 규제일변도에서 일단은 공급 확대라는 인식 전환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효성, 민간에 참여가 없는 공공개발은 약속한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적으로 8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급 물량 확보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일반적인 시각은 공공이 아닌 민간 참여,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집값이 크게 오른 근본 원인은 뭘까요?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른 원인이 공공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돈이 많이 풀려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제로금리 정책들을 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또 규제일변도 정책까지 폈으니까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고요 결론은 유동성의 힘이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규제를 계속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는 논리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지금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라는 것 같아요 규제를 풀고 공급 늘리고 하면 시장 안정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것인데 공공 주도로 지금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투자 키워드 제가 오늘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은 우리 강남 같은 데는 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매덕이 차이가 나죠 이 강 조망권, 이 강의 가치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인데 이 중심 역세권, 중심에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무수하게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그리고 호재, 호재가 큰 호재 옆에 붙어있으면 우리 집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작은 호재 옆에 붙어있으면 작게 오르더라 어쨌든 그러나 호재가 있는 곳에 옆에 있으면 오르더라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년 설 명절은 정말 우리 제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bt 고맙습니다 아멘